6월 14일 날 UCLA 대학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일 날 한국에 왔습니다. 왜 바로 오셨어요? 그때 대한민국을 바꾸는 큰 일이 한국에서 일어날 거라고 저희 아버님께서 저한테 가르쳐주셨어요. 6월 10일 60항쟁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엔. 미국으로 찾아온 전쟁, 9.12를 제가 가까이에서 기록하면서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하는가, 그 과정을 꾸준히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보통 대통령이 연설하는 상황을 보면 참모들이 뒤에다가 국기 걸어놓고 그 앞에서 말씀하시게 하고 하잖아요. 저런 모습이죠. 이런 연출된 모습을 대통령은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그대로 촬영하는 게 기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홍보사가 하는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의회만 전쟁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쟁 선포할 권한이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선포하기 전에 본인이 전쟁을 선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왕적인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 사진으로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이분이 역사에 어떻게 남을 건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신처럼, 왕처럼 행동하는 이 부시를 약간 풍자한 느낌인 거네요. 기록한 거죠. 프레즈덴셜 시일이 대통령 뒤에 걸려있었는데 이걸 제가 배경으로 해서 이분이 제왕적인 모습의 대통령을 제가 기록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통령을 촬영하니까 다른 기자들이 이 사진을 많이 모방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것이 이런 시각의 사진의 원조입니다. 포로저널리스트는 어떤 상황을 취재할 때 그 앞뒤 상황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 현장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축성 있게 포함했을 때 그 세대에 더 가치 있는 역사적인 사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거인의 인생 내 컷 세 번째 순간도 궁금합니다. 9.11이 미국을 영원히 바꿔버렸다면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확 바뀐 일이 있었습니다. 87년도에 1987의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우리 거인의 젊은 시절 모습이신 것 같은데요? 대학교 졸업하고 첫 회 사진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어? 저... 남산! 남산 타워! 네! 제가 1987년도 6월 14일 날 UCLA 대학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일 날 한국에 왔습니다. 왜 바로 오셨어요? 그때 대한민국을 바꾸는 큰 일이 한국에서 일어날 거라고 저희 아버님께서 저한테 가르쳐주셨어요. 6월 10일 60항쟁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1987년 1월 14일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되었던 서울대생 박종철 군이 경찰의 고문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갈망을 폭발시켰고 전두환 대통령은 이를 목살했는데요. 이때 시위에 나섰던 이한열 군이 최루탄의 머리를 피격당하는 사건이 발생. 분노한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었죠. 그때 제가 신문사 외신부장하고 저희 사전부장한테 당신들은 한국 스토리 모르지 나는 알아 내가 한국에 나가와야겠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필요한 거 뭐든지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전송기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진을 프린트해가지고 전송기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가는 건데 저는 이제 그 당시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실시간으로 취재해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사진으로 촬영해서 미국으로 사진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진들이 LA타임스 미국에서 가장 큰 신문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보도를 했던 거죠. 제가 UCLA 졸업식 그 다음 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서 김포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데 곳곳이 길이 막혀가지고 택시가 들어오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체리탄 냄새가 택시 안에까지 났고요. 제가 도착해서 6월 15일부터 49일 동안 안 쉬고 일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일하던 우리 동경 지국장 이분은 위험하니까 밖에는 안 나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뭘 촬영해왔다고 보여주면 그걸 이제 기사로 써가지고 우리가 보냈는데 저희 신문사 사내 신문에 왜 한국에 가서 많은 인원이 취재를 하고 있는가 를 나간 기사가 있었는데 그때 그 용어로 그룹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 이게 동료분들이시군요. 네 맨 뒤가 접니다. 근데 왜 숙소 안에서도 헬멧을 풍자하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아 풍자하는.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는 이렇게 실내에서 쓰고 있을 만큼 상황이 위태롭고 위험하다라고 이 친구들이 전국 각지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석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제가 미국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또 뉴스로 알고 있던 어떠한 시위보다도 한국 사람들은 신사적으로 시위했습니다. 길거리에서만 주변 가게나 건물들은 파괴 안 하고 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모습을 한국 사람들은 보인 거죠. 국민의 손으로 딱 쟁취하는 장면인 거잖아요. 민주주의를.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전부 다 다 자랑스러워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87년도 한국 민주화운동 취재를 하고 88년도에 백두산 촬영하러 북경에 갔는데 우리 지국에 통역관이 있었어요. 저한테 어디서 이따 왔냐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취재하고 왔다 그러니까 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 TV가 한국의 민주주의 대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민주주의는 저렇게 소란하다고 무질서라고 자막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원생들은 저 장면을 보면서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엄청 용감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천안문 광장에 100만 돈 넘는 인파들이 모여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민주화운동이 전 세계로 아직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홍콩에서 학생들이 고위 민주주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거인께서 이한열 열사의 마지막을 또 사진으로 담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이한열 열사가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사망하셨을 때 그 장례 행렬이 서울에서 시작해서 광주 망월통까지 왔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장례 행렬을 촬영하고 서둘러서 광주 내려가서 이한열 열사의 하관식 모습을 실시간으로 광주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전송해서 그 다음날 신문의 일면으로 나갔습니다. 그 당시 LA타임스 일면에 이한열 열사의 하관 모습이 나가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어느 상태까지 왔다는 것이 실시간으로 미주에서도 알게 됐죠. 우리 거인께서 우리의 민주주의화를 세계에 알리신 거네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외신 기자들이 목숨을 걸고 꾸준히 한국을 취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 42년 기자로 일하면서 깨우친 내용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항상 역사의 현장에서 진실되고 객관적인 모습으로 그 장면을 기록해야 한다는 책임 그 사진의 중요성을 여러분도 인식하시고 사진을 촬영할 때 이것이 내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는가를 항상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